잉여맨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멍을 통과하는 게임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2 대 2 대 2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첫판은 연습 게임입니다 레드팀인 잉여맨이 먼저 나선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잉여맨이 잘생겼어 이거 쉽다 다이빙이잖아 루키 와 이걸 진짜 누워버리네 난 다른 방식으로 했다구 어 뭐야 나 여맨아 여맨아 너 왜 혼자 갔어 아 이거 이따가 어? 늑대야 너랑 나랑 팀이야? 어 아니 여맨이 못하는데 나 일단 통과했어 레드팀 10점 너만 믿을지 미호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미호야 스마일 블루팀 10점 획득 야 최고의 최고의 팀 최고의 팀 요루루팀이다 야 요루루다 힘내 힘내지마 요루루는 야 이거 그냥 점프만 하면 된다 이건 물고나무 서게 한 다음에 점프 아닐걸 어? 이거 떨어진다 하나 둘 셋 量 야 멤버들이 고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장 corp 너무 잘하는데 이제 전부 다 고인물이 되어버린 이 게임 누가 이길 것인가 하지만 이 녀석을 고인물에 아 벌써 얼굴부터 믿음이 안가 뭐야? 이걸 어떡해? 야 너 그 니 그 콜로 돌극 하면 돼 돌진 하면 돼 늑대야 지금 으어 아 진짜 우... 죽어라 신흥대 우~~~ 죽어렸래 엄마한테 이른래 우~~엄마한테 이르다 미안 X3 미안 X2 탱탱어 화이팅 자 블루팀드 똑같은.. 똑같은 과일 자 똑같은 과일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디냐 두번째.. 3번째 꺼야 아! 2번째 꺼야 4번째 꺼야 가보 어디냐 진짜 근데 4번째 꺼 뭐? 아무도...몰라 와! 리아 엉lé구요! 리아는 9분안을 잘 할까요? 아, 너무 쉽다 야...이거건? 72 community 오오오오오 리아 완 estructر 않...... 루once Push triumph 진짜로 안다 팀전이다 여기서 점수를 가져가자고 우리 할 수 있지 불가능이 나왔는데? 절대 도너츠를 먹지마 살찐다 지금 주위들은 깼어? 내가 깼어 안 깼잖아 둘 다 실패래 우리 팀은 10점 제발 어려운거 일자로 서 야 근데 가운데로 가면 모루 맞음 쇳덩이 맞아 나는 모루 맞는거 평소에 즐겨서 간단하쭈 우리는 도너츠를 하고 유다이 운도신력이야 우리 뭐 어려운것이냐 잘 봐라 쟤 봐라 유가 1등한데 어? 어 뭐야 뭐야 기선해 기선해 불가동 불가동 이거 엄청 어렵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벌써 머리 아파 역시 우리 팀 브레인 야 리아가 똑똑하구나 수학을 되게 잘한다 리아야 야 역시 리아야 야 역시 리아야 음 여기 첫번째 게임은 엘로팀이 이겼구요 하지만 연습게임이었다는 사실 이제 팀이 바뀌잖아요 팀이 바뀌죠 자 이제 두번째 게임 들어가볼까요? 두 번째 게임은 본 게임입니다 지는 팀에게는 엄청난 벌칙이 있어요 바나나가 흔드는 데 걸리는데요 어? 이거 오른쪽이다 바나나를 먹지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아 진짜 오 공수다 공수 바라는데? 왜 잘해? 평균적으로 애들이 잘해졌어 왜 난 그대로야? 너는 뭐야? 아 너도 잘할 수 있어 바랑팀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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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해요? 이거 점프야 점프 점프 안답게 야야야야 너 그 코 안 치워? 코 땜에 찔렸잖아 왜 자꾸 코 그럼 나 때문에 그런거야? 미안해 나한테 그런지 몰랐네 내가 이번에 가뿐히 통과할게 댕댕아 걱정하지마 저번에 놀러가냐? 뭐야 여긴 또 쉬운거 걸렸어 아니 이게 쉽다니 타이밍에 맞춰서 다이빙을 해야지 통과 가능한거야 너무 재미있어 사랑해요 여러분 안돼 우리 팀 꼴등이라고 꼴등은 안하겠구만 여긴의 방법이 있긴 해 진짜 꼴등이라고 진짜 어? 여기서 둘 다 떨어지면 돼! 아니야, 두 명이라서... 왼쪽이 아보카도였어! 오른쪽이다, 왼쪽! 왼쪽이다! 왼쪽, 왼쪽, 왼쪽! 가운데 거, 가운데 거, 가운데 거! 야! 왼쪽, 왼쪽, 왼쪽! 나이스! 야, 뭐해! 나이스! 나이스! 그러면 동점 가능! 동점은 한 게임 더 가능! 나이스! 나이스! 괜찮아, 어차피 옐로우팀 인이어 맨 있어가지고 야, 옐로우팀 동점만 하면 한 게임 더 가능해! 야, 1등팀 제발해! 우리가 1등 할 거니까! 점프! 어? 이거 문제 이름이 댕댕이네? 야, 와우! 당연히! 점프! 오! 오! 아, 근데 얘네 팀은 상관이 없어! 얘네 팀은 상관이 없어! 블루 팀은 1등이기 때문에 제발! 제발, 어려운 거! 옐로우 팀만 이제 둘 다 성공하면 돼! 어려운 거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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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야! 제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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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물구나무 서기에도 동무! 안돼! 오! 와! 노잼! 노잼! 니우야! 너 때문이야! 자, 이렇게 동점 팀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한 게임 더 합니다! 꼴등이 나올 때까지! 안돼! 망쳐왔냐, 석살! 아니죠! 아니죠! 그런 거 없어요! 그런 거 없어요! 꼴등이 나올 때까지! 맞아! 맞아! 정말 공평한 게임이에요! 이거는 1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꼴등을 정하는 거니까! 꼴등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! 다시 여맨이야! 아, 진짜! 야, 댕댕아! 어? 나한테 좀 떨어져! 늑대야, 파이팅! 야, 파이팅! 늑대야! 네! 나이스한 문제고요! 나이스한 문제 GO! 미어야아! 대충해! 이런 우리 우리들만! 나이스ads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와! ㅋㅋ 마음이 나쁘다! operave outs 멍청 가능성 있죠? temple 어... 제발! 제발! ㅆ 토킹 subscri passion 레드팀아 어려운 거 주는데 야 도너츠 너무 좋아한다 오늘 아이고 박했어요 레드팀 꼴등 확정 근데 아까 내가 내가 이 물에 빠지면서 오줌 쌌거든 너네들 다 빠진 거다? 어 잠깐만 우리도 잘하면은 이거 아니야 우리 꼴집 절대 안해 아니 찌릈네 아 우리 안 빠지면 되지 뭐 아 여민아 미안한데 가까이 오지마 너 옐로우팀 된 거 같애 노상방뇨암 야 옐로우팀은 저기 오줌탕에 한번 풍덩해라 여민아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? 아 너무 쉬운데? 아니 무슨 놔놔? 아니 무슨 놔놔? 아니 우리만큼은 왜 그래? 엔딩맘이 올까해? 야호 오케이 꼴집은 레드팀이고요 레드팀은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나왔는데 이렇게 꼴집하네요 어? 말이에요 거의 쉬운 거 한 번도 안 났어 약 오르시나요? 약 오르시면 약 오르면 꼴집하지 말든가요 맞아 맞아 유다잉 유다잉 자 이렇게 서로에게 잘하라 하면서 격려의 한마디 하면서 던져주세요 늦게 던져버릴게 쳐 한번 더 던져볼까 자 이제 역할을 바꿔볼까요 너 일로와 너 머리끄댕이 잡았어 지금 일로와 일로와 카메라 던지고 카메라 잘 설치하고 카메라 잘 설치하고 머리 치잡고 찜뽀찜뽀 귀여워 좀 가 힘들어 힘들어 제발 그만해도 카메라 설치하고 찜뽀찜뽀하기를 안 돼 나 손님 결정했어 자 자 이렇게 오늘 구멍을 쏙 들어가는 게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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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구독 뿅 좋아요 삥 삥 삥 삥 삥 안녕 fel 안녕!